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.2%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물가 상승률이 3%대로 올라섰습니다.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경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.08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.2% 상승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2.7%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2.8% 상승률이 12.8% 상승률이 12.8% 상승률이 12.8%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